선생님이요? 보검 미차가 전화가는데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 보검아 어디야? 경표 형이세요? 재홍 형이신가? 어 아이고 어? 나 아프리카에 도착했나? 어 아 이거 되게 끊긴다 너 어디야? 비행기를 놓쳤어요 비행기를 놓쳤다고? 비행기를 놓쳤다고? 이게 낫나요? 이게 낫나요? 비행기 비행기를 놓쳤어요 따라서는 뭐하고 있어요? 비행기 아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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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괜찮으세요 서둘레그 아, 문 없어 고마워요, 다가스 렛츠고 죄송해요, 너무 늦은데 진짜요? 네, 진짜요 게이트를 잘못 확인한 거예요 프론트 모니터에 기재되어 있는 게이트만 보고 A30이었거든요 아, 거기로 가면 되겠구나 싶었는데 저의 착각이었죠 그러면 너 거기서 오려면 앞으로 얼마나 더 지나야 되는지 얘기 들었어? 내일 새벽 4시에 비행기표를 다시 구매하고 새벽 6시에 출발한대요 너 숙소는 거기서 어떻게 할 거야?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요, 형? 형들은 도착하셨는지 궁금하고 보고 싶고 돈 그거 아끼 생각하지 마 잠깐만, 재영이 바꿔줄게 보금아 네, 형 근데 밤에 치안이 안 좋데 위험하대 그러니까 밤에 나가지 마 나가지 마, 알았지? 네, 알겠습니다 고금아 고금아, 너 그 숙소는 어, 나가서 잡지 말고 그냥 공항에서 하루 자 번거롭지 말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내일 봬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, 어? 왜 30으로 봤을까? 게이트를 왜 30으로 봤을까? 아, 게이트를 아, 네 고금아 안 봤으면 응응응 셀프 체크인 하지 말고 그랬나봐요 그럼 한 번 더 시간을 제대로 알려줘 한 번 더 시간을 제대로 알려줘 가사 30분까지 가라 라고 말했을 텐데 어떡해, 너무 죄송해요 어떡해, 난 너무 어떡해 어떡해 응응, 어떡해 네 다 놓치셨나? 우리의 주차이 exh Coronado 우리의 주차이 부착 우리의 주차이가 부착 우리의 주차이 부착 동네 우리의 주차이 부착 그리고 또는 한국의 주차이 부착 우리의 주차이 부착 여기에서 함께 공부를 내서 이제, 이 시간에 내 이름은 Poo Bum Park 내 이름은 Poo Bum Park 아, 네, 네 아, 네 이거 먹을 수 있는 거? 네 아, 네 아, 네 아, 네 아, 네 네, 네 한 번만 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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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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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마 소녀가 자기 각도를 아는 것 같아요 잘 찍어야 돼 각도를 알고 잘 찍어야 돼 잘 찍어야 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mat 고생 많으셨으면 고생이 형 조금만 안내으네 맘이 너무 았이 너무 밟는 동안 우린 너를 데리러 갈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문자로 즉시 전화를 해서 우리를 깨워줘 진짜 진짜 Hello? Yes, can I have more shampoo? And one more towel? Yes, and one more towel please Yes, thank you very much Hello? Just a second Hello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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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llo?